빗썸이죠. 부지 불식간에 코인이벤트는 금방 올라왔다가 오전 10시부터였죠 이 이벤트는 이 이벤트고요 빗썸이고요. 식스코인을 1개 이상 매수하면 66개를 에어드랍 해주는데 추첨을 더해서 1860개 또 에어드랍을 해주는데 일단 플러스 하이픈 66를 쿠폰을 등록해야 되고요. 여기 하단을 눌러서 등록하면 되고 이벤트 기간정 선착순 1,6 이상 매수한 2,000명에 66,6 하나에 한 50원 정도 되네요. 오르게 30, 3,300원이고 이벤트에는 50 이상 한 번에 매수한 50명을 추첨해서 1866네요. 그러면 한 번에 50개 이상 매수하면 이벤트 1과 2 모두 혜택이니까 한 번에 저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서 그냥 100개 매수했다가 매도했고요. 뭐 하나에 뭐 50원밖에 안 하니까 100개 해도 5,000원이죠. 1,2중복 가능하고 쿠폰 등록하고 SMS 수신정기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얼른 매수하는 게 모르겠네요. 또 무지성으로 가야 되네. 아 정말 진짜 잠깐 방심을 했더니 에어드랍으로 왔네요. 영상이 도움이 돼도 안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빗썸 들어가면 있어요. 이벤트 페이지에요. 네. 다시 personne Broadway c 연락 에어드랍